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성년후견 등 장애인 재산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범사업기간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기간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 계획 수립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으로 재가형, 시설형, 지역사회 자립형으로 나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